아 진짜 쿨가이는 무슨 아니 쿨가이 뭔지 몰라 오늘은 당신의 첫 출근날입니다 티 안나게 멋진 쿨가이를 완성하기 위해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세요 아유 이거 봐 얼굴에 떡칠을 했네 떡칠을 금방 끝나 너 정말 아니 근데 안 보고 발랐는데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지 아 저거 도대체 어떤 비비야 아 줘봐요 줘봐 남자의 비비 아니 남자의 비비 나도 이제 쿨가이 자세히 진짜 지금 난